날을 비추고 있는 방범용 CCTV 화면이 고스란히 생중계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CCTV를 해킹한 건데요. 올 초부터 논란이 돼 방심위가 나섰지만 외국 사이트라 손쓸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CCTV 영상들이 무더기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를 클릭하니 춘천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이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충남의 낚시용품 가게 CCTV도 뚫렸습니다. 러시아의 서버를 둔 이 사이트에선 123개국, 19,000곳의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가게부터 군부대 내부로 추정되는 CCTV까지 국내 CCTV만 211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초 방송통신 심의위에서 차단했지만 우회 프로그램만 통하면 언제든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초기 비밀번호 설정이 바뀌지 않은 CCTV는 모두 손쉬운 해킹의 대상이 되어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될 위험이 있습니다. 설정을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항상 제품이 나올 때마다 패스워드를 바꾸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생활과 보안을 위협하는 CCTV 해킹 사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Wi-Fi